아유, 잘 주셨네요 제가 온 것은 무인해로 가는 슬리핑 버스를 예약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가 슬리핑 버스들이 쭉 있나봐요 근데... 여기 뭐야?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아아! 땀은? 아 핸드폰 채 간다고 도로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네 요런게 나이스 버스 가봐 분위기가 엄청 화려하네 저런데서 어떻게 되지? 아까 낮에 지나갔던 곳인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네요 입장하려고 줄 서는 사람들? 와아! 이게 진풍경이죠 왜 하필 구글 맵은 여기를 안내해줬어 요... 요거 같은데? 아, 헬로우 헬로우 아아... 아아... codile mui 내 아아, alive there's 3 아~~ 아~~ 오케이 아, how much is it? 아, 19만 명이 얼마 안 돼 하하하하 왜 왜 이렇게 쓰지? 하하하 10PM 18, 오케이 네, 맞다 이제 다 됐어? 오케이, 땡큐 아, 까만 까만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 와 이야, 다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게 그 사탕수수인가? 아, 진짜 진짜 그 그 아, 몇번가 몇번가 보다 까만 와 까만 사탕수수 아', 이렇게 이제 여기가 다 압축을 하나 즙을 짜내네 아, 셔프 아, 셔프 와, 잘한다 시럽을 넣었어 고추다 시럽을 넣었어 고춧았어 고추다 잘하고 추워놨어 아, 응원! 응원! 아, 응원! 응원! 아, 응원! 아, 응원! 아, 응원! 아, 응원! 아, 응원! 말들이 되게 귀엽죠? 응원, 응원! 응원, 응원! 우리 길거리에서 이거 파시면 돼요. 이거 먹어야 되겠다. 야, 헬로우! 진짜? 아, 네?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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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이스! 아! 까먼! 까먼! 원! 아, 응원! 아, 응원! 맛있는 걸 먹고 싶기도 했는데 진짜오! 여기는 진짜 그냥 킬 한복판! 아, 응원! 아, 응원! 까먼! 아, 응원! 근데 되게 정갈하게 나왔어요. 뭐, 가끔은 이렇게 토마토도 드시네. 아, 응원! 까먼! 아, 응원! 이루 뜯어먹어야 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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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못하는 가게가 없냐. 까먼! 아, 응원! 점심을 먹 approximate 음원! 삼촌 삼촌!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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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 도 바이 오늘 이제 무인에 가는 슬리핑 버스를 타려고 버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찍 왔나? 헬로! 나갈게요 헬로! 저밖에 없네요? 와이파이도 있고 주문의 비주얼 메롸나 부부큼 신나 우리 어머님이 아시네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 버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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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핑버스 이 짐칸을 이용해서 택배업무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1타 2비가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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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짐? 아니요? 이름? 가이옴 백팩커 오케이 오케이, 컴온 여기가 와라? 아, 오케이 내 짐이 어디가? 신발 배수있는 lys 덕א 1, 2, 3, 4 아까만 아, 여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2층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제재료입니다 쿠션 엄청 편하네 물을 넣어주고 이게 되겠죠 아마? 라이트? 귀가 들어오네 제 키가 178cm 정도 근데 여기 맞게도 다리가 그래도 여유로워요 굉장히 프라이버시해 죄송합니다 색이 잘 좋아서 이렇게 많이 넣어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0분 정도. 40분 정도. 100분 정도. 여기. 40분 정도. 3km. 3km. I don't know. I don't know. Sorry, I don't know. I don't know. Just go straight. Just five minutes. Take car.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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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ar me? Cool. Yeah, yea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와이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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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가 점점 뜨는데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구요 까만 다우? 아이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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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서둔 아이센둔 아이센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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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동안? 너너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But baby tell me how Have you not figured it out Ooh Draw your eyes The world can always 아하 땡큐 가세요? 언제 오시는데 선생님? 선생님? 이거 너무 예쁘다 보이세요? 와 모래 발자국 여기가 무인회입니다 여러분 새벽 일출 투어를 나왔는데 저밖에 없어요 와 이쪽으로 해가 이제 뜰 거고 이렇게 보면 요 위에는 또 달이 떠 있고 아직 밤과 날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날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신가요? 아 네 아 그 무인회 언제 오셨어요? 저 오늘 새벽에 왔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왔는데 하나나 왔는데 하나나 아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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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밝았고 저긴 그래도 보라집니다 해는 구름 때문에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어 여기가 화이트 샌드운이라고 여기는 이제 이런 하얀색 모래 있는 곳이고 레드 샌드운이라고 이제 빨간색 모래? 약간 좀 젓갈색이겠죠?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건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설마 그 30만동이 편도였나? 아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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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땡큐 와 오케이 I'm running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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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가 나갈 뻔했네 와우 아니 이거 만원 쓸만하네 이렇게 액티비티도 해주시네 진짜 $1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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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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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이쁘네 이거 엄청 이쁘네 그림이다 그림 이거 엄청 이쁘네 그림이다 그림 이거 엄청 이쁘네 그림이다 그림 선생님 아하하하 오케이 ㅋㅋㅋㅋ 네 여기 여기 오케이 요기라고 하네요 저렇게 비닐 장판 같은 거 하나로 샌딩보드를 타나봐요 아까 전에 비해서 조금 붉은색을 띄어서 여기는 빨간 사막 아, how much? 5만 동, many, many times 5만 동? 네 또 한번 타봐야 되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까만 어, 손? 네 이렇게, 안 쳐 오케이 네, 놓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헉, 저기까지 가야돼? 아 아 아 아 아 땡큐 내려갔다 돌아가야 news 네 한 번 더 앞으로 와라. 오, 제대로 잘 됐어.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자기야 한 부분은 거기에 visor olacak. 하나, 여전히 다리. 상관에 가까봐요. 이 질문은 Stitch들과서 전화 다시 이곳 least. 스쿱으로 취리를 외식에 넘어갑니다. 손바사 안내해보기서만 추가 해커 Mode 정말 해주시죠. 일쫓기 바랍니다. 공격으로 취리를 외식은 별기 고소입니다. 이쁜는 기사에서는 머리 쪽로 취리를 외식시기 바랍니다. 아, 불구하고. 잠시 사이 안내지만 이제. 서멍스의 대기 기사입니다. 동의 외식을 위해 바로 다음에 방에. 앉아 앉아 앉아? 너무? 아니요 넌 배고프니까 네 오케이 얼마나?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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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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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래 사업이네 picture 아 picture 이거 아주 그냥 알차네 알차 여기 4륜 오토바이도 타고 모래설매도 타고 모래도 먹고 무슨 일이지 귀여운 차이가 아 아 진짜 많다 와 되게 동력이 없는 그냥 고무대야인데 많이 동력이 있는 것도 있구나 실제로 업을 하시고 이렇게 갖고 오시네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에요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500미터 아 아 네 아 여긴 또 천장 가네요 500미터를 돌려 걸어가라고 진짜 오 정글 같은 데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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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정글 같은 곳을 뭐 그렇게 울창하진 않지만 물을 밟으면서 이 이 이 냑가 한가운데로 가니까 느낌이 굉장히 특이해요 오 오 와 청소를 하시네 이런 갓에들에서 나오셔서 여기 해목도 있고 다들 좋네 이게 입장료가 또 있어요 야 가만 감사합니다 화이트 센둔에서 화이트 센둔? 왜 센둔이라고 하지? 아무튼 첫번째 사막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온 것처럼 지금 여기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 에이 진짜 그린줄 알았네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더 빨간데? 새빨갔습니다 오 여기구나 이 밑이 물인지 몰랐네 이렇게 여기입니다 여기도 가게가 있어 대단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색깔별로 있어서 사진이 잘 나올 수 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네요 이렇게 모래들이 무너지면서 저기 저 나무들 뿌리 나온 거 보이세요? 나무 쓰러지겠는데? 위험한데 여기 여기 시청이 부드럽거든요 이거 아까 모래모래 바다가 샤워는 하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찝찝해갖고 깨끗해 보입니다 이 모래들은 그럼 바다로 흘러나가는 건가? 이 모래들은 그럼 바다로 흘러나가는 건가? 오우 이거 모래라서 촉감이 진짜 신기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약간 빠져드는 느낌? 이래서 맨발로 바라고 했구나 여기 오면 크록스를 신고 오셨더라도 맨발로 가는 걸 추천드려야되겠네 헉! 새끼도 있어 아 미안해 알았어 갈게요 땡큐 랄리 씨유 땡큐 투어도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해가 떠갖고 여기가 숙소인데 아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아 이제 수영 한번 해가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탈비야 아침이라 상쾌해하네요 여기 분들은 다 마스크를 안 쓰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여기 여기 부터 이쪽으로 여기 울트럴서 같은 곳도 진짜 나아가는지 NGOs 제주도 제주도 아hot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우와, 헤든 헤든 헤든. 뭐야, 그네 있어. 욕 발맹. 와, 나이스, 아, 한국인! 아,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ük지어. 그거 너무айтесь. 나는, 나는, 나는,arem. 나는, 나는, 나는 예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